음악 음악 큰 제목이 생명체의 나에게 뇌라는 건 무엇인가 그게 제목입니다. 그런데 뇌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가 생명체에 그 문제를 그렇게 질문을 하면 참 답하기가 어려운데 무릇 생명체에 관한 여러 가지 현상들은 진화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고는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들여다보면 의미를 찾기가 참 힘들어요. 왜 두 발로 걷다 네 발로 걸었다 했는가라든가 부터 어떤 동물에는 뇌가 있고 또 아주 뇌가 없는 것들도 있고 등등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거를 뇌가 어떻게 해서 세상에 생체에 태어났는가 하는 문제를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원리가 보인다는 거죠. 진화의 관점은 그런 장점을 줍니다.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유리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세포, 박테리아를 포함해서 단세포들도 신경, 뇌 이런 거 필요 없이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세상 다 잘 살아가고 있어요. 신경 없어도 뇌 없어도. 그러니까 아주 어떤 면에서는 간단하고 편리한 단세포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 세포가 되면 다 뇌가 필요한가? 해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면. 바닥에 딱 붙어서 자라는 게 큰 거는 한 2미터까지도 큽니다. 얘는 그런데 뇌에 없습니다. 신경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이 없어도 내가 할 건 다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신경이 언제나 생겼을까? 또는 뇌가 언제쯤이나 생겼을까? 그 다음에 진화적으로 볼 때 해파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해파리. 해파리. 물론 여러분은 해파리 냉체를 생각하시겠지만 해파리들은 물 속에서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얘네들은 방향이 한 방향밖에 없습니다. 해파리. 그림 생각나시는 거 있을 거예요. 둥그러운 덩어리에다 다리가, 촉수가 쫙 여러 개 있죠. 얘네들은 움직이는데 어떤 식으로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데 전체가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해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주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 때문에 신경 쓸 게 없어요. 여기에는 해파리가 어떻게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느냐. 거기에 비로소 신경이 처음 나와요. 신경이 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게 필요한가? 해파리가 수축을 해야 되는데 여러 세포들이 한꺼번에 움직여야 수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보를 전 세포들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싱크로너이즈 한다고 그러죠. 그러기 위해서 신경이 필요한 거예요. 신경이 그물로서 필요한 거죠. 그러나 아주 단순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진화에서 무엇이 생겼느냐. 편형동물, 옛날에 공부하셨을 때 이게 편충, 기생충 중에 편충이라는 게 있었죠. 납작하게 생겼고 좌우가 있고 등배가 있고 앞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충은 앞에 눈에 해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눈처럼 발달된 게 아니라 햇빛을 받는, 햇빛을 보고 광을 느끼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해파리하고 큰 차이가 해파리는 그냥 원통형이고 360도 대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축이 한 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충은 세 개의 축이 생겼죠. 좌우, 등배, 앞뒤가 생겼죠. 그래서 얘네들이 움직이려면 좌우로 움직일 수 있고 아래위로 움직일 수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이 편충에서 드디어 뇌에 비슷한 게 생겨납니다. 뇌에 비슷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신경세포들이 덩어리로 좀 모여있다 이런 얘기죠. 그 신경절이라고 부릅니다. 갱글리언 이 갱글리언들이 있어가지고 몸에서 오는 정보들을 받아서 왼쪽, 오른쪽, 아래, 위 방향을 결정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해파리와 편충을 비교해 보시면 그 결정을 내려야 할 정보가 엄청 복잡해진 거죠. 그러니까 일직선인 것이, 1차원적인 것이 3차원으로 바뀐 거니까 그 복잡성을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파리처럼 모든 신경세포가 동시에 한꺼번에 싱크로라이지돼서만 움직이면 됐던 데에서 이제는 왼쪽으로 가려면 왼쪽에는 세포는 수축하고 오른쪽은 늘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위, 아래도 마찬가지고 그 복잡성의 정도가 아주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계산기가 필요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인다는 것, 이동한다는 것, 원하는 것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진화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거죠. 제가 운동, 이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좀 더 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웠지만 척색동물이라는 게 있죠. 척추동물은 척색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은 척추에 뼈가 있죠. 그런데 뼈는 없이 그러나 가운데 중심이 있는 그런 동물이 척색동물입니다. 척추동물도 척색동물로부터 더 발달이 된 거죠. 척색동물의 일부죠. 그런데 뼈는 없는 그런 동물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멍게가 있습니다. 멍게가 유충, 어릴 때와 자랄 때가 다릅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유충이라고 하죠. 유충 때는 이 멍게가 올챙이 비슷한 겁니다. 올챙이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움직입니다. 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편충이 했던 것보다 더 아주 잘하겠죠. 올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둘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멍게가 유충 때와 성체가 됐을 때와 어떻게 다를까? 유충은 움직이고 성체는 딱 붙어 있죠. 그러면 뇌는 어떻게 됐을까? 질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잘 해보학적으로 연구하고 해보니까 유충 때는 아주 당연히 뚜렷한 뇌가 있습니다. 뇌가 있고 척수가 있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돌에 딱 붙어서 입을 돌에 붙이고 그대로 있죠. 그러면 그게 멍게로 커지는데 멍게에서 들여다보니까 뇌는 없어졌어요. 신경들은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아주 설명이 그렇듯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일 때, 3차원으로 움직일 때에 필요해서 생긴 뇌구나. 그래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니까 필요 없으니까 그냥 퇴화해버렸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에 결국 뇌가 그러면 뭐 하는 거냐? 환경의 정보를 중앙에서 통합하는 거죠. 정보의 양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걸 분석을 하게 되고 분석한 다음에 가장 적절한 행동을 결정해서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운동신경으로 정보를 주어서 근육이 움직이게 하는 거죠. 어느 쪽은 수축하고 어느 쪽은 이완되게 하는 거죠. 이런 과정에 필요한 건데 그 정보의 양이 커지니까 뇌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뇌가 과연 어떻게 해서 출현하게 됐느냐 하는 거를 진화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데 그럼 뇌와 몸의 관계는 뭐냐? 그 올챙이의 뇌는 그렇다 치고 나 자신의 뇌를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 보이는데 그리고 도저히 내 마음을 나도 잘 이해 못하는 게 너무나 많은데 이런 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담배는 이거 끊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못 끊는다. 이런 거 도대체 이건 누가 나를 컨트롤하는 거야? 나는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뇌와 몸의 관계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문제 마스터냐? 슬레이브냐? 이 문제 이거는 역시 진화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크기도 다르지만 뇌의 구조도 다릅니다. 파충류에서 비로소 피질이 피질이 콜텍스라고 하죠? 대뇌 피질이 조금 생기고 그 다음에 아주 그렇게 중요한 감정을 좌우하는 편도체가 생깁니다. 그러나 뱀과 개구리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뇌의 구조상 그래서 편도가 생겨서 감정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개구리는 감정이 없느냐?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감정열 우리가 화나면 열받았다 하는 것처럼 에모셔널 피버라는 게 있습니다. 에모셔널 피버라는 게 있는데 파충류 이상에서는 사람이 손으로 잡고 있으면 심장 박동이 커지고 체온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걸 에모셔널 피버라고 하는데 깨구리 이하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에모션이 무엇일까? 라는 말씀으로서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산포하다가 시골길에서 산포하다가 이렇게 걷다가 뱀이 있어요. 뱀이 또 아래를 들고 쫙 이렇게 눌러보고 있는 걸 딱 봤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뒤로 물러나죠. 이때 보고 뱀이다 물러나는 거 이전에 맨 처음 뱀을 봤을 때에 무엇이 일어나는가 그거는 논리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이미 뇌의 회로에 에모션 쪽으로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정보 처리가 돼가지고 심장 박동 증가시키고 혈액 온도 올라가고 이러한 몸의 생리적인 현상이 나와요. 에모션은 우리말로 하면 감정이죠. 이거는 기분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Feeling 은 기분이죠. 감정과 기분 기분은 내가 겁난다 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말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모션은 그거가 없어도 나오는 거예요. 감정. 그러니까 그건 몸의 생리적인 현상이 갑자기 격앙되는 겁니다. 변화. 그러니까 이거는 생존에 필수적인 거죠. 이렇게 보고서 아 이거는 뱀이지 그리고 이 뱀은 독이 있는 뱀이고 나를 물면 내가 죽지 이런 계산을 하기 이전에 벌써 행동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것 그런 겁니다. 그러면 마스터와 슬레이브 관계는 뭘까 이렇게 뇌가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물고기 뇌에서 사람의 뇌까지 올라가면서 엄청 커졌습니다.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걸 컨트롤하는 방법은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같이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때에 과연 무엇이 전체적인 한 덩어리를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가 케락중추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케락중추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케락중추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연구한 건데 예를 들면 쥐의 뇌의 어느 부분이 자극을 하면 쥐는 자꾸만 그 자극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 자극이 쥐는 좋은 거죠. 거기다가 그 부분에다가 전기를 전극을 꽂아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걸 단추를 누르면 자극을 주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 쥐는 밥 먹는 거 다 잊어버리고 계속 그것만 누릅니다. 이것이 주는 드라이빙 포스가 엄청 큰 거죠. 개체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발달하면서 이 시스템 움직이려고 할 때의 그 드라이빙 포스 바로 이거를 보상 이라고 하죠. 리워드 회로라고 보상 회로라고 하죠. 그게 없으면 술을 먹을까요? 음식 열심히 먹으려고 할까요? 어떤 때는 귀찮을 때도 있거든요. 음식 그리고 그게 없으면 인류가 번식을 했을까요? 그 쾌락 중추가 제거되어 버렸다. 그거는 그거로 끝입니다. 동물들이 메이팅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호기심이라는 것도 당연히 없죠.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는데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뇌의 드라이빙 포스로 작용하는 카락 중추 이것의 파워가 생겼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컨트롤을 벗어나는 거죠. 나는 더 원한다. 드라이빙 에딕션이 되는 거죠. 그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대부분은 그걸 다 컨트롤을 하죠. 뇌의 시스템 속에서 컨트롤이 되는데 이게 컨트롤이 안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편충에서부터 뇌라고 부를 만한 게 생겼다고 했는데 그게 쭉 올라오면서 중추에서 카락중추까지도 생겼는데 이제 보니까 이젠 이 카락중추의 컨트롤이 뇌의 나머지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는 상태가 된 게 아닌가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해서 생긴 것 같은데 처음에 시작은 그랬는데 나중에 이게 주인이 되어버린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공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감 공감이라는 게 옛날에 저거 중에 드라마 중에 MBC의 다모라는 게 있었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종사관하고 사이가 좋았죠. 그때 이게 아프냐 나도 아프다 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대단한 유행을 일으킨 대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사관이 진짜 정말 아팠나 라고 질문을 한다면 좀 야비하겠지만 그런데 이건 뇌연구를 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다는 게 여기 자녀를 가지고 가셨던 분들 애가 엎드러져서 무릎이 물 다쳐서 피가 난다. 엄마 진짜 아픕니다. 엄마의 무릎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엄마의 마음에는 똑같이 아픈 거예요. 통증 이런 거죠. 그것이 공감 고통인데 그런 거를 사람에서도 MRI로 연구를 하고 이걸 우리가 쥐에서 연구를 해본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쥐장에 칸막이가 있고 반대편 쪽에 있는 쥐가 있고 양쪽에 쥐가 하나씩 있는데 한쪽은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거고 보여주는 거고 다른 쪽은 관찰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쥐에다가 전기 충격을 주면 깜짝 놀라고 그러죠. 그럼 얘 보는 애도 깜짝 놀라요. 그건 옆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서 놀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얘들 그 다음에 다음날 이 다른 동료가 고통을 받는 걸 봤던 그 장에 다시 넣어주면 동료는 없이 얘는 어제의 기억이 나가지고 공포를 느낍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